네 안녕하세요 카페 혜화달 입니다 아 날씨가 참 좋네요 아 비엔나에 있는 친구가 동영상을 찍어서 부탁을 해서 카페 가던 간단하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 고향에 그냥 토일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만큼은 제 아지트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주천이 아지트가 되겠죠 저희가 저희 가던이고요 그리고 카페 입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혜화달 여기는 실내가 되겠네요 베리 안녕 내 친구 베리입니다 베라 안녕 들어오면은 오 베리 정의해 주세요 여기는 내가 내 사무실 겸 쓰는 방이고 베리도 베리도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땡큐 베리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겨울에는 이 뺏짓가를 이용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누나하고 자영이의 정보를 디자인하고 저한테 할 수 있겠네요 단체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까지 틀면은 단체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카페 혜화달 정선천이었습니다 베리 안녕 시청자 시청자 autor 800 200 5 5 5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